방송 좀 나와야지. 또 하고싶어? 괜찮아. 괜찮아? 완곡한 거절이지. 자유는 쯔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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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말로 쯔위 쯔위 자유! 자유! 맞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이거 0촬영 맞추게 돼 보자. 진짜 자유롭게 프리해서! 그래서 자유! 맞다! 너의 닉님은 자유! 저게 미안한데 쯔위야. 괜찮아? 괜찮아. 괜찮대. 내가 중간중간 물어보고 있어. 다른 사람 뽑을까 했더니 응 이젠 상관없어. 내가 맞출까? 상관없어. 어? 상관없어. 상관없어. 안해도 되는데 이제. 쯔위가 뭐라고 그러잖아. 이거 맞추면 자유 또 바뀌는 거예요. 입을 맞추면 자유. 너가 나이 한 번? 안 바뀌는 거예요. 안 바뀌는 거예요.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